김기현 씨 아시죠 혹시? 몰라요 내 친구도 많아 그런 거 말고요 당대표 이제 출마하신 분인데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하신 분인데 1959년 2월 21일인데 이분의 사주를 봤을 때 기운이 어떤지 향후 미래가 어떨까요 그분으로 보자 하면 그분 같은 경우에 정말 고지식한 분이시고 자기밖에 모르시는 분이야 하나밖에 모른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지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보다는 하나밖에 모르시는 분인데 그분은 흔들림이 없어 내가 딱 뭔가를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먹어봐야 내가 몸소 겪어봐야 아시는 분이거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좀 강직하지 저는 사실 그런 분이 좀 어떠한 뭐 정치가 됐던 대표가 됐던 우두머리에 섰으면 좋겠는 건 사실이야 아 이분이요? 네 운은 좀 어때요? 운은 괜찮아 올해 정말 운 잘 들어오셔 하지만 쓰라린 아픔은 한 번 있을 거야 아 쓰라린 아픔이 있다 뭐 이분이 대통령의 관상이라고 이런 건 아니죠? 거까지는 좀 그렇고 거기까지는 좀 그렇고 일단 운은 좋다 네 운은 괜찮게 들어와요 너무 조심OS plane